아직 베이비야. 너 때문에, 너 때문에. 안 돼, 안 돼. 속상했지. 드디어. 오늘 혼수절매에 도전하는 건가요? I'm no baby. 진우 혼자 할 수 있어? 혼자 할 수 있어? 진우 많이 컸다. 나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요. 출발. 출발. 우와, 갔다. 귀여워. 아이고. 진짜 신나죠? 안정감기 잘 타는데요? 진우 인생 처음으로 혼자 타보는 썰매입니다. 신나다. 신났다, 신났어. 올라가. 이제 썰매장에서 이제. 아버지 케어가 필요 없겠는데요? 진우 데려가. 너네 진우들이 이제 데리고 가. 너도 이제 돼. 한 번 셋이 가봐. 한 번 셋이 가봐, 이제. 야, 막혀. 야, 이제는. 인터뷰인가요, 갑자기? 진우까지 혼자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필요 없어졌어요. 저는 이제 놀러 와서 애들 노후로 이렇게 쉬면 될 것 같아요. 야, 주아빠 얼마까지 들어보는 게 여유인가요? 유, 유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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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이제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양무지게 달하니까, 이거 진짜. 아, 저 그림 좋다. 세 명이 나 없이 올 수 있는 저 그림. 이야. 이야, 이제. 같은 레벨이야. 희망적이다, 세상에. 희망.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감동이에요. 다 컸어. 다 컸어, 진우 다 컸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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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아버지 포트할 거예요. 맞죠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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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스톱으로 해야 해. 너무 많다. 아, 한 번 더. 너무 많다. 끝, 이제, 진우. 으응. 왜 한 번 더 타. 이제 집에 가자. 또 장난치는 거지, 뭐. 더 타고 싶어? 진짜? 진짜, 피니쉬. 야, 아빠 말 들어. 뽀뽀 한 번 하고. 뽀뽀 한 번 하고. 뽀뽀, 뽀뽀, 뽀뽀. 야, 뽀뽀. 다, 다. 파이팅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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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